지난 2015년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추진을 앞장서서 막아낸 범시민운동본부가 8년 만에 다시 발족했습니다. 이번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저지와 함께 얼마 전 결정이 난 고리 원전 내 사용행연료 건식 저장 시설 설치를 막아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오는 4월이면 40년인 고리 2호기 설계 수명이 끝납니다. 고리 2호기를 두고 더 쓰는 데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10년간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한수원, 그리고 낡은 원전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하려 한다며 이를 막으려는 시민단체, 안전을 쟁점으로 하는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한수원이 공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넘어 3, 4호기 수명 연장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상황. 급기야 부산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해 대대적인 투쟁에 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체 140곳이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가는 등 시민들과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고리 1호기 수명 재현장 추진에 맞서 끝내 폐로를 이끈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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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